트위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세상에 나가기만은 하루하루 기다리며 지하 연습실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연습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좋은 추억이 되었네요. MBC 음악중심은 첫방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SBS 인기가요의 팬분들이 오셨어요. 아직 정신없고 떨리기만 하던 때인데 팬분들이 불러준 어둠이 선명하게 제 귀에 들렸어요. 순간 더 많이 긴장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엿되지 않는 작은 친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을 때 갑자기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우리를 휘감았고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그 목소리에서 힘을 얻고 인기를 냈습니다. 그때 그 기분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 힘이 들어 울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지만 우리가 노래하는 곳에 항상 있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웃을 수 있습니다.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웃게 할 수 있다면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약속할게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미친듯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너무 많이 감사해요.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사랑해요. 플레이브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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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